피드백 트럭 피드백 피드백 잠만 근데 이거 잠만 예운이 같은데? 아닌가? 혹시 예운이니? 예운이 아니야? 에너지 부족합니다 저격 당한걸로 끝나지않고 저격수로 돌아온 교 나이퍼 명중률 개지려버렸구요 아이고 서찬옥님께서 3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예운이방 고정매니저라고 다크하칸 모든 마법 활용해서 쩌고 당겨주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하칸 모든 마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하칸 모든 마법 활용해서 쩌고든 이겨주세요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쵸? 오늘의 마지막 미션이 될 것 같아요 맵은 아즈텍이네요 오우쉏 오우야아 하핳 두서지네 젠장 오우야아 스타는 이제 고인물 수준을 넘었죠 20년 가까이 되는 게임인데 그죠? 설마 오드론박진 않겠쥬? 에 어? 구드론인가? 설마? 설마 진짜 구드론이네 이거 뭐 쉬랍니까? 그러면 쉬라입니까? 예? 적당히 엔트 하... 에이... 어... 적당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 조금 쌀 것 같거든요. 바로 워머, 쉿게러, 옆불랄랄라 해줄 모습이니까요. 그죠? 적당히는 조금 해줘야겠죠? 여기다 저리 짓지 마라! 어, 주세요! 아무데도 그냥 짓지마. 부탁드릴게요. 아리... 쟤에엘라뽕! 이런 젠장! 여기도 못죽게 할 수 있는데, 이런 젠장 팔로우? 근데 저도 어차피 넥스트들은 지었어야 되기 때문에 용 타미는 지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. 그죠? 수고하셨고요. 재미 볼 만큼 다 봤다는 겁니다. 재미 볼 만큼은 다 봤어요. 여기서 좀만 양념질 할게요. 어... 간질간질? 간질간질? 오, 뺄게요. 간질? 오오오오! 오우샛! 오우샛! 아, 나 이래요. 치안... 쟌... 쟌... 바악! 일단 사버렸고요. 에이전트! 에이전트! 원트! 한 바닥 쪽으로 풀옵을 조금만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미래! 달카콘! 모든 말법 활용해서 이겨주세요! 하셨기 때문에... 가스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. 그죠? 일단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갑분사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. 아무래도 레드다 보니까. 그렇지? 어... 그라다? 라는 거예요. 파일럴 올려주고 다시 눌려줍니다. 쇼금만 더 눌려주고요. 라돈 채비타 자... 못하는 척... 길러 컨트롤 안해주고 살포시 쇼금만 더 생각해줍니다. 탈라나 꽂아주고 커세요 혹시 뭘로 아이고 정면으로 정면으로 히드라로시 올 수 있어요. 오린넛이거든요. 진지 말고 진지하게 올 수 있습니다. 일단... 벗을 확인가진거 눌려주고요. 히드라인자니 체크해줘야됩니다. 아... 안그러면 4대할 수가 있어요. 공격을 시작하자. 벗을 공격으로 찍어주고요. 버키는 원 마 오우 길이지는 말아줘요 나 조금 쌀 거 같다 왼쪽이 조심해줘야됩니다 조금만 더 벤테 해주고 준비가 끝났다 뭔가 마리아를 위하여 좋다 마리아를 낙정 나리로 젤라시골이다 도움이 피자 젤라시골이다 홀리앤드 다 라일론가요? 어 길이지는 말아줘요 아둔토리라스 젤라시골이다 나 다크로 모든 마법 다 써야된다구 준비가 끝났다 에라시골이다 에라시골이 죽기 딱 좋은 날이로 에라시골이 에라시골이 기다려 스파이어만 스파이어만 빠겨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길이지 말아줘요 나쿠 형님 좀 쎕니다 좀 쎄요 공격을 시작하자 뭔가 기다려 놀아 젤라시골이다 공격을 시작하자 정투 준비 완료 에라시골이 드레이빌 꽂아주고 바로 조금만 더 출발 오 킬 판 끝 스파이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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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7, 8, 9, 10 공유롭 됐습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러지는 말아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가 좀 많이 아프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러이커까지 러이커 타이밍이 상당히 좋네 말스런 오브레이션 해주고요 러이커 타이밍이 상당히 좋네요 자 이거 한 번 먹여주고 한 방금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곤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오보드는 충분히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빨리 러이커 타이밍이 상당히 좋죠 러이커 타이밍이 상당히 좋네요 질러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 파일런 파일런 옥저벌 터리 파일런은 아끼지 말아주는데 마나 앞도 일단 눌러주고요 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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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 provide 랄리 allez 멀티 하나 더 먹어주고 혹시모로 포큰드랍 또는 무탈 대비 해줘야겠죠? 마지막 남은 변수기 때문에 맞죠? 변수만 줄어주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포큰드랍 좀 더 빨랐네요 그죠?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드라곤 조금만 더 생생 막아줍니다 자 그룹 조금만 더 재생시켜주고요 포큰노 조금만 더 늘려주고 마인드 컨트롤러도 눌러줍니다 포큰노 포큰노 1 포큰노 2 포큰노 3 포큰노 조금만 더 늘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큰노 4 포큰노 4 포큰노 4 포큰노 4 공기기 싫어하냐? 파괴 좋아 하겠죠? 파괴는 소중하니까요 파괴는 조금만 더 막기만 하면 이기기때문에 파괴는 최대한 늘려줍니다 파괴는 만압도 늘려주고 최대한 포카느라 위주로 나가줍니다 아칸 좀만더 생산해주고 오피어 조금만 더 그러면 다시 빼줍니다 아칸 좀만더 그러면 다시 빼줍니다 아칸 좀만더 어차피 우린 소중하니까 아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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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칸 아칸 원준이 좀 아픈데요? 그러죠? 그러지 말아줘야겠죠? 템플로칼 불러주고 어깨 조금만 더 어깨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실로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여기 멀티는 좀 오버 아닙니까? 조금만 좌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께요 아이컨 바로 마나업 좀만 더 눌러주고요 자 마인드코드로도 쏘줘야될텐데 그죠? 일단 럭코드락 하나 뺏어낼거에요 조금만 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오깨라 좌만 더 늘려주고에요 피드백만 쓰면 다 썼네요 그죠? 맞습니까? 에 어 그러지는 말아줘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 방 먹여줬고 한 방 더 여기서 한 방 더 드라곤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흥분하지 말아줘야겠죠 또 만방 소금이 없네요 한 방 먹여줍니다 피드백 얘한테 걸어버렸네 죄송합니다 피드백을 같은팬한테 걸었어요 저 상대가 지금 마법유닛이 없어서 쉬랍니까 예?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대가 지금 마법유닛이 없어서 마법유닛을 왜 뽑지 않는걸까요 하이브가기가 좀 벅찬 상황인것 같긴합니다 그죠? 예 그러하다? 어 그러하다 하이브리스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가고있지 않아요 이 친구가 그러지는 말아줘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 6,7,8,9,10 아 간 조금만 더 생산해줍니다 오 여깄다 한마디 빨았죠 한마디도 빨아줄까요 한마디도 빨아줄까요 에 마나 다 쓴걸 말았네 이런 젠장 재수도 더럽게 없지 마나 다 쓴걸 갖다가 먹었네 쉬라냐 아직도 마나는 안 먹었네 쉬라입니까 한마디 먹어줘야겠죠 그죠? 한마디 빨아줬습니다 한마디 빨아줬습니다 오 비리지는 말아줘요 한마디 빨았습니다 어떻게든 조금만 더 빨아줘야겠죠 추가적인 멀티는 안돼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정말 아니아니 아니되요 활성화 좀만 시켜주고요 여기는 포드캔을 좀 명렁하게 박아줘야겠죠 그죠? 오우신트 강력받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아니되요 아칸 조금만 멘드시켜줍니다 이런이런 멀티가 날라갔네 오우 좋지 않아요 한번 구급에 파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이제는 마키가 좀 복찰대가 올텐데요 그죠? 가스톤 오우 시키라 피드백 아마 먹여줬고요 이번거 좀 맛있었네요 그죠? 네 조금 꿀 빨았다라는거 까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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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팔로 한마리만 더 와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조금만 더 늘려주는 모습이고요 고것은 아닙니다 고것은 아닙니다 앤드 다이온이 두루룸그 팔루션 제게 팔루산 앤드 카즈 잃어버렸지 발상시켜주는 모습이고 어홈 정면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러 있나요? 이 파일러 있나 없나 말씀하세요 없습니까? 어 그럼 4탱거에요 미안하지만 4탱거에요 그러면 정면쪽 들어갑니다 상대를 잘못 만난거 같습니다 그렇죠? 예 운이 없었다라는거 뒤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올리따 라일런 자 다카하칸 어 모든 마법 활용해서 이기기 성공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